근데 여태까지 띄우제를 풀었을 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돼지띠분들은. 그런가요? 내가 돼지띠인가요? 그래서 그랬나봐. 안녕하세요. 태왕대비 마마신궁입니다. 지치셨어요? 어.. 안 지쳤어요. 안 지쳤어요? 마지막 주젠데, 2021년도 돼지띠. 2021년도 돼지띠. 어우, 돼지도요. 난다, 난다, 돼지야, 난다, 난다, 돼지. 나루수셔도 되는 해운년이에요. 의뢰생, 개혜생, 신혜생, 기혜생, 정혜생. 보편적으로 27, 39, 51, 63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이나 인간이나 이런 숫전은 좋은 숫전이에요. 근데 대신 개혜생의 39. 이 분은 건강수,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전, 괜찮습니다. 민연수도 괜찮아요. 옆에서 나를 갖다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수전에 인간들이 많이 붙으라는 수전이기 때문에 나가셔서 활약을 하셔도 되는 해운년이에요. 나가서 활약을 하라는 거는 좀... 밖에서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럼 천인을 만나고 만인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움직이라는 수죠. 근데 여태까지 띠우자를 풀었을 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돼지띠분들은. 그런가요? 내가 돼지띠분들인가요? 그래서 그랬나봐. 사람의 욕심은 원래 이런다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다른 때들도 다 괜찮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철학으로 갖다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대별로 같은 이모생이어도 예를 들어서 27이야, 의뢰생이야. 그러면 27이라고 해서 그 의뢰생들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에 계신 분들이. 생긴 것도 틀리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시도 틀리고, 성시도 틀리고, 시집을 갖느냐, 장가를 갖느냐, 이거에 또 틀리고, 혼자냐, 이거에 또 틀리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영신의 제자님들은 영발로 뽑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이렇게 풀어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철학적으로도 물론 습득을 해서 겸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철학과 영하고 같이 이렇게 조합을 놓고 봤을 때 해놓으면 금상첨화지만 철학적으로는 이 집에 문세의 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웃손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어제 갑자기 돌아가신 양반이 있어. 상문이 진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상문이 진을 치고 있는데 문서를 갑자기 잡았어. 그게 복문서가 되는 게 아니라 언문서가 돼. 이제 발복하는 문서로 오히려 화가 치밀어오는 문서가 되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잘못했다가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알려면 구체적으로 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영이라는 것도 겸비를 해가면서 우리 무속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조상님에 대한 대우를 해드리고 움직였을 때 그 조상에서 아가 우리 이번에 이 문서 잡지 말아라. 뭐 조심해라. 신령님 수위에서도 공수를 드리고 그리고 조상에서도 또 가르쳐를 주잖아요. 어 줄이라고 했는데 늘려가고 늘려가라 했는데 안 늘려가고 고집 피우고 있다가 돈 못 벌고 어? 이러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방편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감안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이제 총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과를 가야 될 사람은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야 되는 거고 응?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야 되는 거고 병원도 응? 감옥마다 틀리듯이 똑같거든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산부인과를 가야지 뭐 치과를 갈 거야? 그렇죠. 애 낳아? 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주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고 가게 각성물이 많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 띠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아직까지 띠 운세 풀어나고 고생하셨죠. 아 고생. 네.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들어주시느냐고 고생하셨죠. 선생님 고생하셨잖아요. 좋은 기운들 그래도 열두 띠 다 받으셔갖고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안 좋은 게 있으면 처방을 받으시고 또 알 건 아시고 네. 그리고 또 좋은 기운이 있을 때 잘 받으셔서 유지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